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동의보감에는 음양탕이라는 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탕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빈 컵에 뜨거운 물 반잔을 받고 다시 차가운 물 반잔을 받아 뜨거운 물과 찬물 간의 대류현상으로 서로 섞인 물을 말하는 것으로 천천히 마시면 몸의 상하기열이 순환되어 밤새 이완된 위와 대장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음료나 커피, 주스 등으로 대신 수분 보충을 하려 하는데요. 물론 음료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물을 보충할 수 있지만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마다 물 외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불필요한 화학물질이나 설탕 등도 섭취하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물을 적게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몸의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배고프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배고픔과 탈수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식사를 할 시간이 아닌데 배고프단 신호가 오면 음식을 섭취하기 전 먼저 물을 한 잔 마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사 에이미 샤피로 박사는 간식을 먹기 전 물을 마시고 20분을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성격이 급하고 짜증이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약간의 탈수 증상도 남녀 모두 기분에 영향을 미쳤고 피로와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는 수분 섭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콜라겐이 갈라지며 잔주름과 주름이 증가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부 말고도 우리 몸 안의 피부 역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탈수 증상인데요. 이럴 땐 커피보다 일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전문의 에린 팔린스키 웨이드 박사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라며 약간의 탈수 증세도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상당히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80%가 물로 이뤄져 있어 물이 부족하면 뇌의 능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물을 마시면 식도에서 다음 기간으로 넘어간 뒤 장에서 흡수되고 이후 전신에 걸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수분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소를 곳곳에 분산시킬 수 없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만이 생깁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위액이 줄고 장 속 수분이 줄어 변비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물 언제 마셔야 하고 얼만큼 마셔야 할까요? 물을 마시더라도 건강하게 마시는 시간과 내 몸에 알맞은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물의 양이 중요한데요. 하루 섭취 물 권장량은 신장과 체중을 더한 것에서 100으로 나눈 양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에 체중이 70kg인 경우 물 권장량은 2.4L입니다. 단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실 경우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감하여 저나트륨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종이컵 정도의 양으로 틈틈이 나눠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물을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마시면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에 물 공급이 끊겨 끈끈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주고 입 안으로 넘어온 위산을 씻어주고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그 외에 마시는 식에는 식사 중보다 식사 전으로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게 좋으며 갈증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임으로 갈증이 나는 즉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노화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점차 둔화되는 어르신은 갈증에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의식하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을 적게 마시더라도 일상에 약간 불편함만 생기지만 물을 꼭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 환자 중 심부전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혈당 상승 억제를 위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어르신 환자는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아도 의식하고 2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 협심증 환자인데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더뎌지며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받았을 때부터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협심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관지가 약하거나 폐에 염증이 있을 경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열도 오르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수분 배출이 전부 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수납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반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심혈관에 머무르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수분이 비교적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이동해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1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경화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알부민이 부족할 경우 혈관의 삼투압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수분을 몸 곳곳에 보내는 게 어려워져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심부전증입니다. 심부전증이 있다면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하는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투석을 하는 5기 환자의 경우 투석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 알부민 생성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해 복강으로 흘러갈 수 있어 물을 마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깊은 단맛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인 고구마는 찌거나 굽거나 튀겨서 간식으로도 먹고 피자나 샐러드 케이크 등의 보조 재료로도 사용하는 맛있는 식재료이지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고구마는 에너지와 기력을 보충해주고 탄수화물, 칼슘, 칼륨, 인,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고구마, 호박,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루틴과 당지지르, 강글리오사이드가 항암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고구마를 우주시대 식량자원으로 선택하고 우주정거장에서 고구마를 재배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이렇게 우주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완벽한 고구마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효과 일본 도쿄대의학연구소가 발표한 82종의 항암야채 중에서 고구마가 암 억제 효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암 억제 작용의 100분 수치를 보면 완숙고구마는 98.7% 생고구마는 94.4%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흡착력이 아주 강해 각종 발암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인 담즼노폐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흡착하여 체유로 배출시킵니다.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에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영양소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특히 위암과 폐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써 암 예방에 뛰어난데 특히 속까지 보라색인 자색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변비예방 장건강 고구마에는 수분과 식이섬유인 셀룰로우스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장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어 변비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내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배변활동을 돕고 전체적인 장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알라핀이라는 성분은 변을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장청소 기능도 있어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제거 혈관 건강 고구마의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암과 노화를 억제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강화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항콜레스테롤제인 콜레스티라민과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내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사람의 소화작용을 연관시킨 실험에서 28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 중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예방 혈당지수 지하에는 포도다이나 흰빵을 기준으로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혈당지수가 낮을수록 소화가 늦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고구마의 혈당지수는 55로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간식이 됩니다. 특히 자색고구마의 혈당지수가 낮은데 농촌진흥청에서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 추출물을 사용해 동물에 투여한 결과 혈당이 18%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색고구마의 보랏빛을 내는 색소인데 체내의 노폐물을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혈압 낮춤 붓기 제거 염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혈액 중에 늘어난 나트륨이 세포내에 침입해서 칼륨을 쫓아내고 이것이 신장세포에서 일어나면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고구마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정상수치로 유지해줍니다. 또한 고구마에 풍부히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려주고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나트륨베스를 촉진시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눈 건강 피로효복 고구마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시력을 개선하고 야맹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막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각종 눈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일곱번째 다이어트 도움 빵이나 흰쌀, 파스타 등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굶주림을 자극하여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당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균형잡히고 규칙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소류는 배가 꽉 찼다는 신호를 외분의 과식을 예방하고 굶주림 느낌을 덜 가지면서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덟번째 노화방지 피부 미용 모구마에는 노화를 막는 비타민 E가 고구마 100댐당 1.3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화방지 효과는 비타민 E가 갖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나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뿐 아니라 노화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은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아마이드 성분은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유발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팩틴이 풍부한 사과나 동치미 등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